그림 가는 지구에 입사하는 파장별 태양복사에너지의 세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가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세기입니다 됐죠? 그 다음에 나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입니다 나는 지구 거죠 나는 지구 지구의 열수지입니다 그렇죠?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자 그럼 이 그림은 여러분이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선 뭐냐면요 기억은 대기권 밖에서의 태양복사에너지 즉 태양이 지구에게 주는 이 100 이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구가 30은 반사를 하죠 반사율 알베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값은 70이 들어올 거예요 이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태양복사 값은 70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대기권 밖에서의 태양복사에너지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파장 영역 0.5에서 1 정도 사이 가장 복사에너지가 많은 게 가시광선이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은 지표면에서의 태양복사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달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? 자 그런데 기억하고 니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기억값하고 니은 값에서 이 니은 값은 이 지금 가시광선 뒤에 있는 적외선 영역에서 그 다음에 이 니은 값의 앞에는 가시광선 영역보다 훨씬 더 짧은 파장의 영역에서 책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저 니은이라는 친구가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복사에너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가 흡수하는 자외선이나 X선, 감마선 영역 가시광선 보다 파장이 짧은 그 다음 이 부분은 적외선 영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니은 부분 빼고요 기역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반사 이거죠 이거 지표면에 도달 안 할 거잖아요 반사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태양복사 중에서 100 중에서 기역 부분은 반사되는 30이고 니은 부분은 흡수되는 2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할 때 뭐 이거는 당연히 기본 내용이에요 가에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복사에너지는 자외선 영역이 적외선 영역보다 적으냐라고 물어봤는데 자외선 영역은 애초에 오는 양도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은 지금 여기 흡수되는 지표로 흡수되는 하얀색 부분이 꽤 많잖아요 자외선 영역은 하얀색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 영역이 적외선 영역보다 적다는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자외선이 도달하면 큰일 나겠죠 많이 도달하면 그 다음에 니은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재 우리 화산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다량의 화산재가 도달을 하면 반사를 많이 시키겠죠 그럼 기역값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킬 겁니다 그쵸? 자 디귿, 니은은 A에 해당하냐 그랬는데 지금 니은은 A에 해당하냐 해서 니은은 뭐예요?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입니다 그죠? 근데 지금 여기 A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구복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복사 지표방출하는 것 중에서 대기에 흡수되는 물론 적외선인 건 맞죠? 이 A도 이 A도 여기 적외선 파장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가 같은 그림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? 이 그림은 여기 25에 대한 얘기 니은 같은 경우 이 A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기역 1번이 되는 거예요